아키야 오늘 만두 먹을 건데 너도 달라고? 네 세상이다 지금 날씨가 쌀쌀하니 여름에 저기 뭐야 더워가지고 혼났잖아 혀바닥이 가지고 땅에 닿아서 다니던데 아키야 요즘 좋겠어 덥지 않아서 만두 하러 가야겠다 또 다른 집들은 세 공기씩 먹지 않나? 소금 녹인 물로 반죽을 시작해 보세요 이게 또 우유가 들어가줘야 이게 또 부드러우면서 이게 또 이게 백만 스물 다섯 백만 스물 여섯 백만 스물 일곱 백만 스물 여덟 백만 스물 아홉 백만 스물 열 아니다 백만 서른이다 백만 어우 백만 어우 씨 좀 자워야 될 것 같아 엄청 쫄깃하다 이게 은근히 생각보다 오래 끓여야 돼 이게 은근히 생각보다 오래 끓여야 돼 얘가 삶는 동안에 두부를 짜주세요 네 뚜부 끝 오후에만 안 튀기면 돼 오후에 튀기면 이제 작살 나는겨 옷은 하얀어라 앗 천천히 해주세요 손가락 닫혀요 이렇게 천천히 네 맘대로 하세요 발상한 소쿠리 오늘도 한 대 맞았군 어우 따뜻해 고만 느끼고 빨리 잘라 어우 당면 따뜻해 만두 먹어야지 언제 먹을 거야 맛있네 맛있지? 됐어 날씨도 쌀쌀하니 옛날에 해먹던 손만두가 생각이 나서 정말 오랜만에 만두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두를 이쁘게 빚어야 이쁜 딸을 아니 아니 송편이군요 하여간 왕만두를 먹고 싶은 만큼 크게 만들어서 추워진 날씨에 따뜻하게 먹어보겠습니다 참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목수농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참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속이 꽉 찬 만두 만들어 놓으니 더욱더 군침이 도는군요 와우 다 만들었어 이제 만두는 다 만들어진 것 같구요 아궁이로 달려가 만두를 쪄 보겠습니다 평상에서 만두를 넣어 먹을 라면도 끓여 주면 추운 날씨에 딸일 것 같네요 저기 이제 라면 끓여도 되지? 오케이 아들 라면을 넣어라 뭐야 곤란하다 다 끓였습니까? 네 다 끓였습니다 이제 왕만두도 다 찌어진다 끓여진 것 같은데요 끝내주게 잘 익었네요 그럼 이제 오두막 형상에 한상이 차려졌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마워 다 먹겠습니다 응 맛있다 맛있어? 응 와보자 맛있다 잘 먹자 맛있어 한입이 안주어 봐 응 음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어 나 국물 넣어서 먹으면 맛있다 우주선 김치 만두 먹으면 김치를 또 먹어 김치 만두 먹으면 김치를 또 먹어 김치가 시원한데 만두하고 잘 어울려 이거 입에다 넣어야 되는데 너무 커 있을hma 이 만드 snipp에는 오래 걸렸는데 먹는건 수십 간이에요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배불러 아이고 배불러 많이 먹었다 아까 배고프더니 지금 너무 배불러서 힘들게 아 또 먹어? 대단하다 대단해 후식 후식 아이고야 만두 진짜 좋아하는구나 시간만 많으면 다 먹는데 너무 또 지금 날도 다 젖는데 너무 늦게 먹을까봐 엄마 집에 들어가면 다 먹을걸? 앉아가지고 천천히 먹어 그럼 이거만 먹고 있지 금방 먹지 뭐 그렇군요 못 가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안되는게 이미 많이 먹었어 무슨 많이 먹으면 안돼 잘 먹었습니다 해놓고 지금 계속 먹고 있어 난 끈 줄 알았지 많이 먹는 척한다는데 우리 쪼꼬 먹는 척하는거야? 왜그래? 정직하지가 않아 아이고 맛있다 야키야 걱정돼 너 비만 될까봐 어머 저는 주인님 걱정되는데요 누가 누굴 걱정해요 우리 서로 걱정하는 사이야 너 한 끼에 밥 두 배씩 먹으면 안돼 어머나 반사 이제 강아지하고 대화를 하네 이제 진짜 다 먹은거야? 응 진짜 다 먹었어 들어가서 먹자고 이제 뭘 뜯으라고 들어가서 먹어야지 아이고 아이고 진짜 잘 먹었다 아이고 들어가서 먹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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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